찍었어요. 맥주요. 콜라. 카스 드릴까요? 그리고 선생님, 배란 본문. 예, 추가 반찬 한 번 해주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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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주말에 카페 알바 졸라 가기 싫어. 열심히 사는 거야. 여자 알바 새로 왔거든. 너를 졸라 안 해도 예뻐? 몰라야. 비밀. 뭐래. 사진 아까 풀어줘야 돼. 의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아이디도 몰라. 제가 사장님이 지인인 거죠? 사진 몇 살? 40대. 이끄야, 40대라니까. 그래, 이쁜야. 그래, 아줌마. 사지 마라. 사장님이 사진을 왜 갖고 다녀냐. 좀, 좀, 좀. 예. 아, 이 새끼 또로 지랄이네. 또로 팰까, 이거? 동생. 동생 있었어? 우리 동생 있다고 얘기했잖아. 아니, 나. 한 가정, 가. 의사. 여기서 좀 시켜줘. 아, 여자 없어. 괜찮아, 괜찮아. 아, 여태니까. 괜찮아. 간호사 한 번 와냐고. 괜찮아? 다시 마라. 예. 아, 땡. 너무 말라네. 그렇게 안 말랐어. 학교 거의 까탈스러워. 아, 학교 후배수구 시켰을까? 사진 나보다. 예. 아, 연스타 사진 이 정도면 신문이 몇 달이 알아야 하는 건데 난 이제 구간 눈이 생겼네. 키가 너무 작아. 아, 게임하다가 알게 되네요, 그거? 지현이가 가진 나보다. 걔는 이 상태 안 돼요. 카톡 풀어봐. 아, 강아지 사진밖에 없다. 아, 개 사진밖에 없다는 건 우리 차신다. 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시는 거 같아. 왜 저렇게 까탈스러워. 아, 예. 아, 진짜 졸라 짜증나는 거. 아, 개 카페 알바. 이거 쉰다고 나 혼자 하래. 아이씨. 아, 사장님한테 얘기했대. 말투 봐봐. 졸나 싸우는데. 그래요? 톡톡 사진 바뀌었네? 아, 예. 해줘. 졸라 말랐어? 대충 해달라. 차지 잡았네? 차지 잡았어. 남양주 사러. 아깝네. 어서 오세요. 천안신전하고 신나입니다. 아싸, 아싸. 너무나 이쁘다. 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쉬어, 쉬어.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